블박차 우회전할 겁니다. 우회전하면 여기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 오나요? 전도 킥보드? 으... 에이, 전도 킥보드가... 여기는 자전거 다닐 수 있는 자전거 횡단보네요. 자전거 횡단보도를 지났어요. 지나서 천천히... 이쪽에 날 피해가겠지. 그리고 내가 이미 가로막고 있잖아요. 이쪽에서 오는 사람이 있나 없나? 오른쪽을 잠깐 보면서 가는데 브레이크 안 잡고 내 앞을 지나가려다가 아이쿠... 두 명이 타고 왔네요. 에이, 예... 보험사에서는 횡단보도 사고이기 때문에 본인 과실이 90% 이상이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합니다. 제가 횡단보도 앞에 멈추지 않은 건 잘못이에요. 그런데 다른 차들도 그냥 지나갔어요. 저는 오른쪽에서 사람이 있을까? 오른쪽 보느라고 왼쪽은 좀 놓쳤습니다. 제가 전동킥보드를 끌고 가던 사람을 때렸으면 90% 인정합니다. 이것도 타고서 두 명이 타고 와서 왔어요. 제가 90% 잘못했나요? 자전거 횡단보도가 있으면 그쪽으로 와야 되는데 그쪽으로 안 오고. 그리고 저를 제가 가로막고 있는 걸 보고서 거기서 당연히 브레이크만 잡았으면 되잖아요. 제가 지나갔을 때 조금만 기다렸는데 내 앞으로 지나가다가. 차 대 사람 사고인가요? 차 대 차 사고인가요? 차 대 차 사고입니다. 어떻습니까?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블박차가 더 잘못했습니까? 전동킥보드가 더 잘못했습니까? 투표 시작. 블박차가 더 잘못했다는 의견이 26%. 전동킥보드가 더 잘못했다는 의견이 74%. 전동킥보드가 더 잘못이라고 투표하신 분들 중에는 저거 전동킥보드 100% 잘못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자전거 횡단보를 지나는 전동킥보드를 미리 보고서도 그에 대비하지 못했다고 그러면 여기에서요, 여기. 여기 있죠. 여기로 지나는 또는 이쪽으로 지나는 여기는 자전거 횡단보로는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다닐 수 있으니까요. 이걸 보고도 내가 가서 들이받았다고 그러면 블박차가 잘못이죠. 그런데 여기는 지나쳤어요, 지나쳤고. 물론 저 전동킥보드도 여기가 가로막혀서 이쪽으로 오기에는 만만치 않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도 이 차 지나가죠? 나 지나가죠? 그럼 뻔히 보이잖아요, 뻔히. 뻔히 보이면서 브레이크만 살짝 잡으면 되잖아요. 내가 앞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를 밀고 들어오면 저도 전동킥보드가 더 잘못했다는 의견입니다. 만일 그리고 한 사람 탔으면 브레이크 잡으면 두 사람 탔기 때문에 제대로 무게중심이 안 맞아서 그래서 제대로 멈추지도 못한 것 같아요. 만일 블박차를 가해 차량으로 그렇게 처리한다고 그러면 시도경찰청에 이의 신청하세요. 그리고 우리 보험사에서는 도대체 누구 편이냐고? 도대체 누구 편이에요? 물어보세요. 도대체 누구 편이야? 감사합니다.